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도 이 미친년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번엔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고, 어? 김석구 씨! 김석구 씨, 괜찮아요? 김석구! 안 돼! orro걸 가istani 자, 한 선생, 한 선생, 나 담아요. 이름이 들려요? 숨겨 봐요 숨겨요. 한 선생님? 내 혈관 붙잡고 있으니까 죄송하지 말고 꼽곽해봐요, 네? 저요 한선생님 한선생? 자세한 문단 존중의 혈중문단 기도학 박사원입니다. 내가 혈관 붙잡고 있으니까 얼른 이번 전시 콜하세요. 네, 만족은 RH 플러스 5. 응급 수액하고 수여할 준비하고 혈골외과 선생님도 긴급 콜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신 놓지 마요. 의심 놓지 마요. 의심 놓지 마요 한선생님. 의심 놓지 마요 한선생님. 의심 놓지 마요 한선생님. !! 으... 에이 architect 헐관icle 손 한 번 떼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목도목이 끊긴 것 같으니까 팔을 굴도록 하고 임시결사에부터 할 테니까 초음판 대기시켜. 자, 갑시다. 수요일장은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저번이니까 나선처럼 물러나겠습니다. 어, 형, 그 내가 들어가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사이코패스 빼돌리면서 이 정도도 예상 못 했어?